오늘은 부처님 오신날 대체 휴휴일에서 3시 동산에 올라와서 지금 한 열한 몇시 반쯤 됐네요. 한번 아이스100K를 출시하기 이전에 아이스400을 이용한 AR 모드 지금 저는 일반 노트북, 가볍 노트북 산에 올 때 내고 오려고 가지고 와서 지금 한번 방송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밤에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파리의 사진을 하나 뒤에 배경을 해서 마치 파리 현지 특판처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려면 지금 여기가 제가 앉아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노트북에 S400을 켜서 AR 모드로 방송을 합니다. 뭐 이정도면 충분히 그 강의 분위기 잡히지 않습니까? 선글라스, 밤에 선글라스도 쓰고 이렇게 한번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 제가 노트북을 켜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 안쓰면 뭐 그런데 괜히 한 손 폼 잡아봤습니다. 좀 멋있게 나가고 다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켜면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되죠. 지금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산에 올 때마다 이것을 준비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산에서도 스튜디오를 잘 만들고 그런 강의 분위기를 가면서 그 학생들하고 어텐션, 설명, 여러 가지 지금 유튜버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있어서 저희 다리미 이런 장치, 노트북만 있으면 선생님과 칠판, 교실이죠. 선생님과 칠판이 교실이라는 좀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충분히 강의를 대체할 수 있다. 강의는 이제 선생님이 어디서 하든 어느 곳에 있는 학생들이 볼 수 있다. 그때 이렇게 약간의 효과, 영상 효과 지금은 조금 빨리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카메라 하나 가지고 가까이도 가고 멀리도 가고 또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일로 포인트가 움직이면 커지면서 거기에 이것이 되니까 지금 이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하죠. 지금 뭐 무크강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런 스튜디오에 간다. 스튜디오가 거꾸로 따라온 거죠. 지금 제가 산에 와서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전문 장비를 운영하는 TD, 테크미컬 디렉터라고 그러죠. 기술자, 운영자. 그 다음에 PD가 있지 않습니까? 이 PD가 스튜디오에 카메라맨 스튜디오에 지금 저도 이제 카메라가 지금 몇 개입니까? 한 네 개 되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여기서 크게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그 카메라가 보이는 데에서의 그 장치를 하려면 이 이제 뭐 여기서 이런 것도 되죠. 이렇게 이제 그 쪽에서 이제 다음 장을 눌러오면 다음 장이 되는데 이 클릭만 하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에 가서 카메라맨 하고 또 여기에 그 장치들 하고 프로덕션 스위치 하고 뭐 이런 PD들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제가 독일에 있는 개발자가 몇 가지 개발 새로 지금 이걸 스위치 믹서로 하는데 제가 여기에 잠깐 대답을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 이제 강의를 하게 될 때 프레젠테이션 칠판을 놓고 스튜디오도 아니고 또 이런 장비 움직일 사람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PD도 없이 혼자 한다. 왜냐하면 선생님 제일 잘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스튜디오도 없이 운영자도 없이 혼자 이런 장치도 지금 노트북 하나로 하는 아이스튜디오 방식이죠. 단지 오늘은 그 제 노트북에 그래픽 엑셀레이터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백그라운드 리모드 없이 AR 스튜디오로 해도 충분하다. 이것이 그 미국에 있는 어떠한 북강의들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편하고 편집시간 없이 시간 되는데 이것이 이제 스튜디오 가상 스튜디오지만 AR 스튜디오죠. 증강현실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맨 없이 누구나 이것을 다하고 TV 이런 것 없이 인공지능으로 된다. 큰 스크린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이 방송의 새로운 시대는 됐고 이 안에 이런 모든 스위치, 믹서, 메이트릭스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기능을 지금 컴퓨터로 다 하게 됐다는 의미에서 이 장비 하나, 노트북 안에 이런 것이 다 구현돼서 어디든지 가져가면 이것이 가능하다. 여기는 스튜디오 디자인도 가상 카메라들 효과를 주는 거 또 가상 칠판 여기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칠판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들로 해서 뭐 다양한 인공지능 자동방송이 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무한 스튜디오에서 한 대의 카메라지만 복스카메라 이런 효과가 있고 프로덕션 스위치 3D 효과가 있고 뭐 3D 효과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만약에 칠판을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돌리게 되고 그것도 이제 이 커브드 월을 하면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때 색깔을 조금 이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페임에 가서 이 휴 칼러를 약간 주면 이렇게 이렇게 변하죠. 여기서 약간 티크니스를 주게 되면 요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를 주게 되면 또 이렇게 더 은은하게도 할 수 있죠. 이런 여러가지 효과들을 다 만드는 3D 엔진이 있고 또 이 카메라맨이나 TD나 PD 없이 되고 가상 칠판 이 칠판이죠. 지금 이것은 설치가 없잖아요. 가져가면 되니까 크로마켓 없는 곳에서는 AR 지능으로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일반 컴퓨터에서도 이게 된다. 트래킹 센서가 없이도 이제 그 선생님 움직여 따라가게 해 놨습니다. 소프트웨이에서 이것도 인공지능이죠. 제스체인이라는 왼쪽 볼 때 오른쪽 볼 때 바뀔 수 있고 자막이 있어서 자막도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 자막을 하나 넣어서 보면 여기 실제로 자막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좀 바쁘게 생겼는데 이 자막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 가서 자막을 한번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해서 멋진 자막을 하게 되면 어 뭐 이런 것이 있죠.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서 어 여기다 뭐 이런걸 넣게 되면 자막이 지금 없네요. 음 아쉽게도 자막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어 어쨌든 자막도 이제 많이 받겠지만 되게 되고 또 즉각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냥 이 세트 올려서 지금 제가 파워포인터를 올리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쓰는 법은 한 10분이면 되고 이런걸 만드는 것도 뭐 한 30분 40분 강의하면 직접 프로덕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 환경은 어 지금 이런 이런 것입니다.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게 뒤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거로 찍으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만들어가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여러분의 스튜디오가 아무 데서나 된다. 이거 교실에 갖다 놓으면 이런 교실도 되고 다양한 것들을 보이게 됐는데 여러분 아이스튜디오 시대 이제 다음 달에는 유럽에도 좀 나가서 우리 한국이 만든 우리의 기술로 한 것들을 어 일반 티셔트에는 아이스팩 케이드 출시해 하도록 해서 멋진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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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